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아이사랑꿈터. 지난해 인천유가중압시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이사랑꿈터 이용자의 9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아이사랑꿈터를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장소선정과 공사비 부담은 아이사랑꿈터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인천아이사랑꿈터는 모두 28곳으로 인천시는 올해 아이사랑꿈터를 7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이사랑꿈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선정이 쉽지 않은 데다 막상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기초지자체의 공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장소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부평구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두 곳을 개관한 게 전부입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 두 곳을 운영중인 계양구는 신축되는 공공기관 건물 등을 활용해 올해 아이사랑꿈터를 7곳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장소선정을 맞춰도 예산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당초 인천시가 책정한 아이사랑꿈터 지원 예산은 시설 한 개소당 7천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5천만 원과 기자재비 2천만 원을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아이사랑꿈터 1, 2호점을 개관했는데 두 곳의 리모델링비로만 2억 1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당초 시가 책정한 예산 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지만 공사비가 부족해 자체 예산 7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국 시가 처음 제시한 수준보다 약 3배의 구비가 사용된 겁니다. 지원 예산은 동일한데 건물의 면적과 노후 정도에 따라 리모델링비가 크게 차이나다 보니 구비 부담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폐원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내 유효공간을 활용해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 노후로 인한 구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아이사랑꿈터 장소를 선정할 때 되도록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 시는 시설당 5천만 원으로 책정했던 리모델링비를 올해 6천만 원으로 확대했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이사랑꿈터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 백호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군구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이사랑꿈터 설치 환경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